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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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끼야! 현지야 와줘서 고마워. 늦어서 미안. 너와서 덜 맞았다. 뭐야? 왜 옷을 벗어? 절대 잡히면 안 돼. 누군데? 내가 그때 말한 사람. 이 새끼야. 김명기! 야! 으악! 으악! 으 stood there. 으윽! 으ák! 으윽! 으윽! 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. 우리 아들. 잘 받아. 이 녀석아! 진짜 잘 받아. 아들도.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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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.